사랑하는 우리 공화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도대체 어느 놈이 지소미아 결정 하루 전까지 외교부 장관도 모르고 국방부 장관도 몰랐는데 지소미아를 폐기했습니까? 그것은 누굽니까 여러분? 빨갱이가 빨갱이 말 들은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외교부 장관도 모르고 국방부 장관도 다 연장하는 줄 알았는데 하루 사이에 누가 도대체 문재인한테 오다를 내린 겁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 한줌밖에 안 되는 주사파 친북정부 또한 토착발갱이들이 나라를 끊을 끊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분은 김현종이라는 자가 미국이 동의를 했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바로 한국 정부도 아니라 문재인 정부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바로 얘기해버렸어요 지금 이 지소미아 파기는 내국형입니다 김정은이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미동맹, 미일동맹, 이 삼각구대를 연결하기 위해서 지소미아 보협정 받아들였잖아요 그때 가장 밝은 게신 누구입니까? 바로 김정은이 김정은이 주사파 소위 말하는 북한 괴뢰정권 박근혜 정부 보고 매국이라고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김정은이 하고자 하는 대로 지소미아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정권은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김정은의 하수 괴뢰정권입니까? 이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은 토착발 얘기가 주동이 된 바로 문재인의 하수 정권에 불과한 겁니다 그들이 정권 잡을 때 촛불 쿠데타로 소위 말하는 조국이 같은 쓰레기 같은 놈들 앞세워가지고 촛불 쿠데타로 권력 찬타란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2년 반 동안 뇌물 한 푼 받은 게 없어요 경제공동체는 부사하고 묵시적 청탕 제3자 뇌물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거짓이고 그들이 가짜고 그들이 반대한민국이고 그들이 반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라는 것을 우리 공화당은 벌써 3년 전부터 안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은 거짓의 세력이다 그것은 붉은 세력이다 그것은 토착 빨갱이들이 대한민국을 잡아먹겠다는 그러한 업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공화당의 뜻을 여러분 국민들께서 믿어주셨습니다 결국 조국이 대통령 시키려고 앞장세웠다가 진보가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 진보는 가짜 진보였고 거짓 진보였고 새빨간 놈들이 모여있는 진보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진보에 앞장서는 놈들마다 전부 다 문제가 그렇게 많습니까? 박원순 딸아들 문제 조국이 딸아들 문제 그 다음에 진보에 앞장서는 놈들 돈 받아쳐묻고 자살하고 그렇게 다 진보는 그렇게 썩은 놈들입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진보의 가치를 우리 공화당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바로 이 진보 우파 정당의 중심에 서서 대통령도 구출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도 구출하고 토착발쟁이 세력 문재인 자파 동치 정부를 몰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인간들이 이렇게 국민들한테 속이고 아직도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이 인간들이 또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지소미야 조국 문제 그렇게 떠들던 저 빨갱이에 추종하던 연예인들 다 어디 갔어요? 박근혜 대통령 마녀사냥 마녀사냥이라는 것은 진실을 거짓으로 하는 것이 마녀사냥입니다 조국은 마녀사냥이 아니라 진실사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직도 조국을 붙들고 문재인 정권이 조국을 놓지 않는 것은 뭡니까? 문재인이가 도대체 조국한테 무슨 약점이 잡힌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아들 딸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경제공동체 소위 말하는 경제사기단 아닙니까 경제사기단 이 경제사기단을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내로 남불이 아니라 조로 국불입니다 조국이 조국이가 하면은 로면스고 국민이 하면은 다 불륜입니까? 구역질 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시궁창 냄새 때문에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아직도 문제의 뒤에 서서 민노총 딱가리 지나고 있는 언론 방송들 보면은 구역질이 납니다 구역질이 나 진실을 그렇게 속이고 매일 거짓말하고 매일 가짜 뉴스 보내고 그렇게 하는 언론 방송이 도대체 언론 방송에 임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 바꿉시다 우리 공화당이 지금까지 2년 이상 이렇게 투쟁한 것은 오늘을 기다려왔던 거 아닙니까 자파들이 이 빨갱이 세력들이 이 종북 친북 세력들이 헐떡헐떡할 때 단숨에 이들을 처음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목줄을 지고 단숨에 그들을 쳐내야 됩니다 국민들께서 일어나시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께서 진실을 알기 시작한 겁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공화당의 정의의 투쟁을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초단계가 뭡니까 우파를 배신하고 자유민주주의 배신하고 대한민국을 배신했는 김무성 유성민 대한민국 국민을 아프게 했는 홍준표 같은 인간들부터 천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아직도 입이 붙어있다고 나불나불 거리는데 그것은 그것은 입이 아닙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얘기는 더러운 얘기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얘기는 대한민국 국민을 화나게 하는 얘기고 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의 머리 하나 그들의 생각 하나가 대한민국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무성과 유성민과 같은 이 역적 반역자를 처단하자 김정은 따가리밖에 못하는 이 종국 세력들 투착 빨갱이를 몰아내자 진보의 털을 서고 대한민국 국민을 40년 50년 속여 갖는 이 진보의 큰 껍데기들 한 줌밖에 안 되는 이 껍데기를 몰아내자 동지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렇게 침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살아있고 태극기의 애국 세력이 살아있고 우리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지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우선 구출해야 됩니다 지없는 대통령께서 많이 편찮으시지만 조금만 견뎌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강국 기청을 드립니다 뇌물한 품 받지 않은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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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착 빨갱이 세력 거짓 가짜 세력 문재인을 끌어내자 조국과 같은 정말 쓰레기 냄새 나는 이 더러운 인간들 조국과에 처단하자 조국과에 처단하자 조국과에 처단하자 조국과에 처단하자 조국과에 처단하자 조국과에 처단하자 동주 여러분들께서 이제 용기를 가지시야 됩니다 2년 반 동안 3년 동안 무던히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드시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투쟁하시다 태극기에 깃발 아래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함께 투쟁하자 오늘 광화문에 갑시다 광화문에 가서 자유왕국당이 잘하는가도 한번 지켜봅시다 그 대신에 자유왕국당 동지들 우리 공화당 지금 행군에서 가는 데 행진에서 가는 데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옳은지 자유왕국당이 옳은지 한번 비교해보자고 진보 우파 정당 우리 공화당으로 함께 투쟁하자 감사합니다